이 소위 당내 경선이라는 데에서 상당한 지금 문제점이 불거져 나온 것이 십 수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반복이 되기 때문에 패턴은 꼭 같다는 이야기. 옛날에 찻대기 폰대기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시야를 사례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7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그런 소위 대통령 선거 후보에 당선될 당시에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부터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하고 모시는 한 선생님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도박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2017년도에 대선이죠.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물론 통합당도 조작을 했을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걸 조사한 기록은 민주당에 대한 경선 기록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 이것도 아마 좀 신선할 겁니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내의 경선 부정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신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보통 민주당은 민주당 내에서의 다른 당을 통해서 민주당이 더 우세하도록 자꾸 부정을 저지른다 이렇게들 많이 아시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작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민주당 내부의 경선에도 조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통합당 국민의힘당 이런 내부에서도 충분히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위험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국민들이 추정을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경선이 있었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후보가 이제 4명이었는데 이재명 최성 문재인 안희정 이렇게 나왔었고요. 경선 결과는 문재인이 압도적인 승리로 나왔다.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로 경선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을 정리를 해드리면 한 선생님이 다 조사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주로 어디에서 조작이 많이 이루어졌냐면 다른 대역보다는 제외교포 외국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전화통화라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이 좀 쉬웠나 봅니다. 제외교포 그리고 호남 지역. 이 호남 지역 사람들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될 내용이죠. 자기의 표들이 조작됐다는 것이 크다는 겁니다. 호남 지역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군데 지역에서 대부분의 조작이 이루어졌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제외교포에 투표를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투표를 진행을 못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ars를 했는데 ars를 신청한 사람들이 이걸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ars는 사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걸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 절반 가까이 투표 참여를 못했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투표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투표를 했습니다. 경선 투표를 했기 때문에 ars 참여를 했기 때문에 녹음된 걸 들어봤는데 녹음된 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확인 전화를 해봤는데 내 전화번호가 투표가 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중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내 표가.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진행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그 결과가 2017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저는 직접 참여를 못했고요. 우리 회원들 중에서 이재명 씨가 그 당시 사이다 발언한다고 해서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마라 하면 나중에 크게 실망하고 돌아올 테니까 가지 마라 이랬더니 아니다고 대표님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재명 씨를 옛날에 단속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주면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 경선 부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가지 마라 했지 않느냐. 경선 부정이 어떻게 일어났나 할 거네. 아, ARS로 투표를 했는데 또 ARS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했는데 확인하니까 내가 투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 다 녹음을 다 해놨습니다. 어, 그래. 일체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은 자료가 녹음이 되어 있으면 좋다. 그래서 또 많이 녹음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경선이 이제 마지막 경선에서 이제 어떻게 됐나. 수도권에서는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하신 분들이다 말입니다. ARS로. 자기 번호가 나오니까 아, 이거 해킹 조작해가지고 전달 조작을 해버렸구나. 그래서 거기 드러났고 호남 지역에도 그 당시 여론조사가 이재명 씨가 월등했어요. 그런데 44%라는 기껀표가 나오면서 또 이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추종하던 국민 추종자들이 이재명 씨한테 항의를 했어요. 아, 이게 경선 부정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재명 씨, 이재명 후보. 아, 경선 부정이라서 투정을 해가지고 당신이 당선자가 되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추종한 사람들이 그렇게 압박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그때 진짜 투정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투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아름다운 경선이다 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경선이다 하니까 이재명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서면서 반 이재명이가 되면서 반 민주당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천창룡 씨가 그런 사람의 한 케이스예요. 민주당 당사에서 1년 동안 문재인은 가짜다고 계속 투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투정을 했죠. 천창룡 씨가 그런 아주 신뢰로 드러났고 계속 그 세력들이 지금도 투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랬냐면 민주당 때 부정선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받은 적이 있고 그랬으면 민주당에서는 절대 부정선거가 일어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진짜 아니다. 지금까지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이래 보니까 해외 교표들이 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고를 해놓고 투표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했는 것도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다 그대에 보고 3,700명만 27만 명은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한 자들은 거기가 투표를 합니다. 자기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3,700만만 체크되었는 거예요. 그때 했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선거다. 이거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당은 당규에 당 규정에 경성 규정도 다 위반을 하고 지금 뭡니까? 경성 규정을 만들면 한 일주일 정도 알리고 그다음에 그걸 시행하고 가야 되는데 하루 전날 경성 규정 만들어서 시행하고 또 하루 전날 또 고치가 시행하고 이거 완전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선에 그렇게 뭡니까? 완전히 이거 무효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완전 개판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한성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다 이렇게 증거물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고 성거무요 소장에도 전부 넣었고요. 우리 천창련 씨가 대깨문 대깨문 6,00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문재인 가짜다 문재인 저건 타둬야 된다고 이랬기 때문에 수원 경찰서에 아니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6,00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그리고 수원경찰서로 거기 하명이 내려와가지고 제가 수원경찰서에 가서 우리 회원이니까 선거무요 소장하고 전다 자료를 들고 와서 제가 경찰한테 진술을 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또 증거가 더 있느냐 하더라고요. 그래 사실은 더 있다. 많아서 못 가져왔는데. 또 제가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천창련 씨가 어떤 결과를 봤느냐. 수원지검에서 그 허위사실 육부째로 한 그 범죄를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 했는 것을 수원지검에서 혐의없다고 사실상 일부분 결정해버렸는 거예요. 사실은 검찰이 더 파고드가가지고 문재인을 수사를 해가지고 진짜 대통령 자격을 상실시켜줘야 되는데 검찰이 그 선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천창룡 씨의 끈을 가지고 소위 이야기해서 문재인 후보가 선택된 과정에 상당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한 거네요. 무혐의 처리를 했으니까. 부정을 했습니다. 조슈아 씨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천창룡이라는 분이 대법원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한다고 하길래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때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식 투쟁을 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이분 정말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제 영상 유튜브에도 인터뷰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그분이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4.15 부정선거는 어떻게 아시고 참여하시게 됐습니까? 얘기를 물어봤는데 아까 하셨던 그 얘기 하는 거죠. 나는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하는 걸 보고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민주당 나왔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민주당보다 더 민주스러운 분이다. 민주스러운 분이다. 민주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민주당에는 민주 같고 이분한테는 정말 민주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싸움도 너무 거칠게 하시고 보니까 몸몸의 흉터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나는 이재명 찍었다. 예전에 이재명 지지했다. 지금은 이재명 지지 안 한다. 그런데 이재명을 지지했다가 지지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이재명 찍었다고 전화를 내가 전화해서 전화 투표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화 내역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전화했다는 내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 투표를 했는데 몇 번 후보가 좋아서 지지를 했는데 그 표가 누가 그냥 찢어서 버렸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전에 청주였나요? 찢어진 부여 청약 투표지. 찢어진 투표지가 있었는데 그 투표지 주인이 그 마음이 물론 그거는 찢어서 새로 발급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내 표가 찢어져서 내 표가 집계가 되지 않고 버려졌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 그 분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게 그 충격이 돼서 이재명 지지도 철회고 민주당 지지도 철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전에 민주당 지지였던 사람인데 여기 왜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부정선거 집회를 하는데 민주당이라고 우리가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민주당이면 더 환영을 해야지 정말 환영합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민주당이 진짜 비슷을 바라네요. 민주당 지지자들 환영하고 정의장 지지자도 환영하고 아줌마가 와도 환영하고 할머니가 와도 환영하고 부정선거 운동 전 국민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정선거를 규명한 다음에 부정선거를 이제 아직 못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는 투명한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붙는 거죠. 통합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싸움을 하는 거지만 그 전까지 부정선거 규명에는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바실리아TV의 조슈환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4.15 총선의 어떤 진실성을 계속 규명할 때 아주 연세가 드신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육사 출신으로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을 공병호TV에서 한번 보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어떻든 선거 과정에서 컴퓨터가 도입되게 되면 그것은 거의 뭐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로 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또렷하게 남아있는데 지금 한성천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내 경선에서 모바일과 ARS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100% 조작이나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제가 ARS를 이제 알게 된 것은 제가 전산조직에 우리 전자개평위 관련 투쟁을 하다가 우연히 그 전산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를 만나가 ARS하고 모바일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컴퓨터 시스템을 한다 그 시스템이 어때요?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위험한 것이다 투표에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제가 공무원 노조에 있으면서 선관이 이제 노조위원장이니까 민주노총에서 선거 전문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 직선제 규정을 준다 제가 이제 다 이제 실시를 하겠고 만들고 직선제를 처음 추진하게끔 규약 규정을 다 만들게끔 만들어줬어요 만드는 과정에 그 다음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거 모바일 ARS로 간단하게 해버립시다 천만에 안 된다 전산학부 교수 한양대학교 김머슨 교수를 불러라 또 그분이 못 온다 해가지고 업자를 불러라 업자를 세 명 불렀어요 질문하라 하고 싶은 분들이 질문해 봤을까 질문해 보더니 30분 만에 아이고 사장님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 뒤로 민주노총에서는 모바일이고 ARS를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통진당에서 그 모바일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도 엄청나무났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설데없는 그거를 왜 했느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다섯 명이 구속되고 하는 그런 걸 겪었는데 진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쉽다고 사용하시는데 그런 우리들의 표를 언제든지 바깥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도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조슈아 씨는 어느 분보다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회가 깊기 때문에 지금 한성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모바일 투표나 ARS 투표의 조작이라는 부분을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아주 쉽습니까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모바일 투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모바일 투표는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은 전자기기입니다 전자기기 전자기기니까 물론 전산 조작을 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그렇고 ARS를 보겠습니다 ARS는 전화가 걸려서 전화를 내가 받는 거죠 전화를 받은 다음에 질문을 하고 질문을 답변을 하는데 내가 예 아니오 답변을 하고 1, 2, 3, 4번 답변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전화 버튼을 눌러서 답변하는 거죠 또 다시 들어보고 몇 번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지지하면 몇 번 이렇게 번호를 누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녹음을 먼저 합니다 녹음 여자의 목소리로 누구를 지지하시면 어떤 어떤 경선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시면 몇 번을 눌러주십시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녹음을 여자가 녹음을 먼저 합니다 녹음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TTS라고 해서 말을 컴퓨터가 읽어줍니다 읽어주는데 예전에는 이게 많이 어색했는데 요즘은 어색함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냥 이제 TTS 컴퓨터가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서 말을 하는 걸 많이 쓰기는 합니다 어쨌든 녹음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녹음된 내용을 서버에 등록을 합니다 서버에 컴퓨터에 등록을 한 다음에 전화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 전화 리스트는 당에서 이제 SK나 KT, LG 이런 데서 이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확인은 내가 못 해봤습니다만 이 전화번호 리스트를 받을 때 뭐 선관위에서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한 선생님은 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쨌든 그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그 전화로 이제 무작위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들어봤을 때는 ARS가 전화 갔다 오면은 야 이 사람 참 부지런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전화를 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화를 좀 잘 안 받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다시 전화를 한다든지 등의 시간은 좀 이제 구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람이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전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작의 위험성이 생깁니다 컴퓨터가 들어가면 다 조작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전화를 한 다음에 이게 몇 번을 누르는지를 다 집계를 합니다 몇 번 눌렀다 하면은 그때 몇 번을 눌렀다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다 집계를 하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녹음도 합니다 녹음 누구를 이제 듣고 있다가 내 목소리도 녹음될 수도 있겠죠 그냥 다른 얘기를 떠들다가 그래서 몇 번 눌렀을 때 몇 번 누른 것까지 다 녹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로그 파일입니다 블랙박스 같은 거죠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천명 이게 응답을 받았으면 천명 다 기록해야 되는 거고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전체 다 집계를 합니다 몇 명이 몇 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몇 명이 전화를 제대로 받았고 몇 명이 몇 번까지 제대로 응답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1분 후보는 몇 프로고 2분은 몇 프로고 이게 컴퓨터에서 집계를 합니다 여기서도 또 조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들어가면 다 조작입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선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어서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검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가 왔었다 ARS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가 오는 ARS가 있고요 대부분 민주당도 그렇게 하지만 아마도 국민의힘당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첫째 날은 ARS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오는데 사람은 아마 이제 그 수소서 풀은 다른 대장이겠지만 전화를 겁니다 다음 날은 내가 전화를 ARS 번호로 사진 알려준 번호로 걸어서 소리를 듣고 번호를 누르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이 모든 과정이 다 녹음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내가 그때 번호를 누르는데 내가 목소리도 들어가고 옆에 이제 아내가 막 떠드는 소리도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전화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런데 한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017년 민주당 내의 경선에서는 내가 투표를 분명히 휴대폰으로 ARS로 투표를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나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내 전화번호는 투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창료 선생님도 그렇게 화를 냈던 거고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모바일은 당연한 조작인 거고 이건 그냥 100%입니다 그리고 ARS도 실질적으로 사람의 소리를 녹음해서 우리한테 들려준다 보니 나머지는 다 전산이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법상에 전산 조직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게 그러면 당내 경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가 들어간다는 건 다 조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수기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ARS도 다 전산 조직이고 전산 조직은 공직선거법상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큰 선거에서는 당연히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전산 조직입니다 전산 장비를 썼다는 것 자체가 조작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 경선 투표는 어떠한 식으로 당내 경선 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선거법에 전산 조직을 쓰지 않았다는 그 내용을 근거로 봐서 모든 당내 경선들 자기 당 안에 있는 경선들 선거들도 당연히 전산 조직은 쓸 수가 없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선관위의 외부로 위탁을 줘서 아웃소싱을 해서 선거를 한다는 것도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당내에서 알아서 해야죠 아니면 제3의 다른 업체를 쓰든지 그런데 하지만 이걸 선관위에 맡겨놨더니 선관위의 외부로 아웃소싱을 해서 맡겨놨더니 그 선거를 또 전산 조직으로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어겨가면서 국민의힘당이든 민주당이 경선을 지금 조작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